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사는 중에 독활인 독활 고산지대에도 독활이 있습니다 이게 땅뚜룹을 우리가 보통 밑에 낮은 지역에서 보면 땅뚜룹이라고 하는데 고산지역에도 있습니다 독활 독활입니다 독활 산세는 좋습니다 참 이런 곳에서 사면 오면 정말 종급이 나오는데 좀 더 찾아보고 시간되면 안되면 하산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독활입니다 땅뚜룹 독활 땅뚜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